3학년 학생 반갑습니다 권양보 3학년 학생입니다 시험 기간 중에 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비춰주세요 мы하ều 물질의 상태 중 활발한 기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Canon tan denomin Paulo 물질의 상태 중 유연한 액체 상태 이상 기체가 나타난 실체가 없는 상태 물질의 상태 중 활발한 기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단 단 한 구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유연한 액체 상태 이상 기체 같았다 난 실체가 없는 상태 호일이 필요해 샤를이 필요해 결정을 내려야만 해 보일이 필요해 샤르이 필요해 아무 포스 같아 난 결정을 못할 상태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난 온도 일정하면 비비는 모리지만 내 맘대로 풀 수 있는 기체 문제는 없어 소리가 나는 문제들 앞에서 비비 내 날씨 말고는 하지 마라 정말로 그것은 이상기체 저건 쓴 실제 기체 야야야 둘은 가정부터 전혀 달라 부분 자랑을 모르겠으면 이상기체 방정식 이용해야지 쌤 근데 이상한 것 같아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물질의 상태 중 활발한 기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단단한 구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유연한 액체 상태 몰랄 농도 같아 난 단점이 없는 상태 물질의 상태 중 활발한 기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단단한 고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유연한 액체 상태 몰랄 농도 같아 난 단점이 없는 상태 한 번 넣어줘 화옹물 수 우린 방금 봐던 문제 더미로 잠을 들지 늘어난 실험지로 온도는 무시 하늘에 내 머리 골수다 부지 용매 1kg에 녹아든 용질 물 수 몰랄 농도 아직까지 모르겠어 어차피 용행 용도의 라인? 야 화투 액체 대부분 수소 결합이 점령 수소 폴로린 결합에서는 인력이 증가 고체되었어도 부피 커지면서 밀도 작아진 물의 특성 이건 결합 중이던 수소들 때문 오케이 우린 퍼뜨려 계속 에너지 없이 확산답게 오케이 우린 농도 같아도 멈추지 않아 산두답게 물건 용액 나쁘진 않아도 킬러 문제에 맞추긴 어려워 어차피 끓는 점 오름진기 압력 내려가 평극 현상 유도하는 분산력 흑이 수수 헬륨 리튬 베리는 봉소 이 순서대로 탄소 질수 플루 오린 네온 이 순서대로 이쯤 되면 눈치챘을까 분산력 분자랴 단순 1,6,7,2,8,면심 40,B 입자수와 원자수를 제대로 셀찍 도심초사 마모론 난 구조를 보지 고쳐야만은 투룸 구조 혼동 삑삑삑 점심 먹고 졸리잖아 기집게를 키며 푸르르 교과서를 많이 봤어 두 눈가는 푸르르 마그네슨 보충제로 하루 커밍 뚜루룰 그때 선생님의 호출이 떠 푸르르푸르르 현미경 봐도 없잖아 결정안 구성안 구조에 뚜렷한 답 학교 시험에 남원의 물질들 녹는 전보다 더 뚜렷한 답 이것 좀 봐 전자가 없어진 금속성 어색한 꿀떡불 닦아 빠르게만 달리기 불가능해 시간에게 딱 하루만 더 지키자고 말해라 시간 적어 우리 당장 개념 찾아 세이 수결을 알아야만 해 교면작용 어색한 현상 이들 수소 결합 때문에 what 결합을 알아야만 해 물질의 상태 중 별반한 기체 상태 물질의 능퇴제 꽃의 상체 물질의 상태 중 유연한 액체 상태 결정이 어떤 상태 물질의 상태 중 별반한 기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단단한 꽃의 상태 물질의 상태 중 유연한 액체 상태 판단하면 같아 난 정리가 안된 상태 세이 what 기체를 못할 상태 what what 액체를 못할 상태 함 더 꽃체를 못할 상태 암호포스 같아 난 결정을 못할 상태 물질의 상태 중 별반한 기체 상태 물질의 상태 중 단단한 꽃의 상태 물질의 상태 중 유연한 액체 상태 결정한 화면 같아 난 정리가 안된 상태 이제 안전 지키고 hayData 물질의 상태 물질이 붙어ettle 물질을 선택